이러면 잠뻑았지 괜히 내가 피해보잖아 그러면은 뭐야?! 뭐라고? 다요하고 코코멍 소리가 났던 장난감에서 소리가 났던 바루코곳 그리고 귀신도 지키고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던 바루코곳입니다 여러분들 나름 레전드 장소야 여기를 또 왔어 근데 여기가 지금 뭐가 변해 있어 이상해 누가 엄청 정리해 놓은 듯한 느낌 눈이 다 닫혀있어 이상해 눈이 다 닫혀있어 눈이 다 닫혀있어 바닥에 떨어져 있던건데 누가 왔다 갔나? 천원짜리.. 잠깐만 돈 가져가면 안되지 공기 어 잘 못하지 오늘 이러면 잘 못하지 괜히 내가 피해보잖아 그러면은 어디있어? 야! 너 뭐.. 뭐야? 자, 됐다 누구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혹시 화났어? 나 좀 들어가..여기 있어? 나 좀 들어가..여기 있어? 그만! 잠깐만! 옳지! 옳지! 넷! 넷! 뭐야? 여기 있노? 야! 야!! 야!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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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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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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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혹시 여기 1층에 있어? 혹시 1층에 있어? 뭐 ؟ 뭐 때문에 화났구나? 화난거 같아 잠깐만.. 어디야? 어딨어? 있어? 잠시만요 잘못 입었나..? 벽벽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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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같이 있지? 누구랑 같이 있지? 누구랑 같이 있지? 나 누구야? 거기 방에서 뭐하고 있어? 3층에서도 뭔 소리나? 3층에서도 뭔 소리나? 3층에서도 뭔 소리나? 3층에서도 뭔 소리나? 3층에서도 온 시 humans 4층에서도 없球 1층에서도 온 시국에 analyst 2층에서 온 주 girls 엉덩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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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무것도 없어.. 어? 일부러 비스불려서 난리 났을까봐 일부러.. 뭐야? 뭐야? 그만! 아직 거기에 있지..? 아직 거기에 있지..? 뭐라고 했어 방금 나한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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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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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얘기 한번 해보자 얘기 한번 해봐 그만!!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라겠어 하지마!! 여러분들.. 하나가 아닌거 같아요 둘인거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둘인거 같아요 둘이서 나를.. 아까 아침에 여자 어린 중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여자 귀신이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귀신이 아니라 다른 귀신이 내 몸을 옴삭달싹 못하게 완전히.. 너 뭐야? 너 뭐야? 여기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어디 있어? 어디서..? 어디서..? 같이 안가? 너랑 내가 왜 같이 가야 돼? 너랑 같이 가! 도망치고 말야 돼 도망치고 말까.. 도망치고 말할거야 뭔가 한가들이 찍어서.. 도망친.. 도망쳐진.. 도망친.. 맛있요 도망친.. 고마워.. 발.. 수아.. 구르렁.. 수아.. 동양.. 깜짝놀놔 마이콜 마이콜 떨어져 마이콜 같이 안간다고 했었나? 마이콜 같이 안간다고 했었나? 마이콜 자꾸 똑같으면 바보하지마 마이콜 여기 참고로.. 기존의 귀신들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뭐가 변형되어 있는 것이 돈도 안보이고 자세한 물건들은 모르겠어 디테일하게.. 확실히 돈은 안보여 마이콜 마이콜 아직 있지? 마이콜 아.. 마이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마이콜 너 몇살이야? 마이콜 몇살이야? 마이콜 문 좀 엮게 소리가 잘 안들려 마이콜 문만 좀 엮게 마이콜 이것만 조금만 이해해줘 마이콜 yük 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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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안 놀아줬어? 밥에다가.. 밥에다가 벌레..? 벌레? 그만 그만.. 그래 너 많이 그러구나 그만 그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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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마지막 한마리.. 슬프면서 무서워.. 나한테 말해..잠깐만.. 마지막 말이.. 슬프면서도 무서워.. 죽어서도 혼자야.. 아.. 죽어서도 혼자야.. 아버지 어렸을 때 나가시고.. 어머니는.. 옷을 파셨어? 어..그래 한번 보자.. 그래 한번 보자.. 어..한번만 보자.. 한번 보자.. 어.. 보자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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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제 안 할게.. 이제 안 할게.. 이제 안 할게..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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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누가 왔구나.. 여기 누가 왔어.. 시끄럽게 떠들고 갔구나.. 시끄럽게 떠들고 갔다고 했고.. 내가 방금 본 사람.. 내가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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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했던 것이 뭔지 아는 사람.. 여기를.. 여기를 보라겠어.. 여기를 보라겠어.. 여기를 보라겠어.. 여기를 보라겠어.. 아마 내가 봤을 때 자살을 한 것 같아.. 여기를 그서서 자살을 한 것 같아.. 여기를 나를 보여준다 했거든.. 동매에 끊은 것 같아.. 밥에다 벌레를 집어넣고.. 놀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져주고.. 죽어서도 혼자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고 어머니는 옷을 판다고 했어.. 옷장산을..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아.. 한 1년 정도 됐고.. 피우지 못한 곳이지.. 미쳐..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꽃이 져버렸지..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여러분들하고 틀릴 게 없단 말이야.. 저도 싫어서.. 너무 좋았던 러시아.. 나는 엠리 rede.. 나는 엠리 rede.. 나의 엠리 rede.. 아무것도 없어졌다.. 내가 엠리야 못하는 곳